자 오늘의 슬더스는 첨탑 올라가기가 아닌 이번에 창작마당이 생겼더라구요 라고 하면서 소리가 좀 큰거 같으니까 소리를 줄이고 아 소리 왜 큰지 알겠다 모드스파이어라고 또 소리조정이 안되있네 그럼 이거 설정은 되있으려나? 게임설정 빠른 전투되있네 오케이 잠시만요 소리조금 조절을 해야될거 같고 이게 아니고 화면상에 문제는 없죠 지금 여러분들 보는데 잘 보이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 좀 창작마당이 생겨서 새로운 캐릭터들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유저가 만든 캐릭터들을 할 수 있다 그럼 슬라임 먼저 해볼까 체력 60밖에 읊고 골드 59 로그 미니언 오브 스파이어 드라이븐 너 컨커잇 뭐 슬라임들을 뭐라는거야? 로그 미니언? 슬라임들은 뭐 내가 부릴 수 있는건가? 랜덤 슬라임을 처음에 한마리 스폰합니다 슬라임 스폰해가지고 싸우는 그러니까 좀 디펙트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네요 유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건 눈 따로 붙인 그 모드거든요 미치겠네 진짜 일단 니오의 비탄 굳이 필요 없죠 어 그러니까 최대치로 플러스 6하고 지금 뭐 승천은 아니니까 엘리트들 굳이 저거 할 필요 없으니까 얘는 뭐해? 딜 4 데미지에 스타트 오브 유얼턴 4턴 때 4 데미지를 딜을 준다 거의 디펙트 구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음 이런식으로 스플릿 스플릿 더 랜덤 슬라임 아 뭐야 내 체력이 나는구나 얜 뭐야 딜 1 데미지 앤 어플라이즈 이 슬라임 오브 스타트 오브 뭐야 이 슬라임드? 뭐지? 크레니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몬스터 눈 저거 그 뭐야 모드에요 어플라이드 이 슬라임? 뭐지? 슬라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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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드 모드 더 넥스터 택 어게인스트 딜 뭐 데미지 힐즈 HP 아 슬라임드 되어있는 상태로 때리면 내가 체력이 회복되는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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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적거리는 비슷한 거네 아 그럼 체력관리는 좀 쉽겠다 어 체력관리는 확실히 좀 쉽겠네 아퍼 잠깐만 이게 슬라임드 묻혀놓고 그렇지 때리면 회복 이거 회복도 돼? 아 마지막에 그 스폰된 슬라임마다 체력 3회복이네요 꽤 좋은데 포이전 리크 어플라이 포 슬라임드 앤 이 포이전 소멸 그러니까 상대한테 슬라임드 끈적거림 그러니까 끈적거림이라고 해석할게요 끈적거림 남기고 독 2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소멸합니다 스플릿 래싱 스플릿 로스 3회 아 그러니까 스플릿 자체가 슬라임미니언 하나를 소환하네요 3HP를 잃고 스플릿 인투 리칭 슬라임 아 이 때리고 이 방어해주는 그런 슬라임을 소환합니다 소멸 프로텍터 보스 프리벤트 더 넥스트 타임 유우드 비 데미지드 애니미어택 루징 더 올더스 잠깐만 프리벤트 넥스트 타임 유우드 비 데미지드 바이 언 에미니미어택 내가 체력을 내가 데미지를 받을 때 그 가장 마지막으로 올디스트면 가장 그 먼저 생성한 슬라임 먼저 가장 먼저 생성한 슬라임이 뒤진다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게요 전부 나오나 일단은 리칭 슬라임 쪽으로 갈게요 스플릿 리칭 슬라임 가자 일단 나 딜 방어하고 그치 그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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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만 방어해도 되잖아 이러면 흥 눈 게귀엽지 않아요 슬라임도 해놓고 때리면은 회복도 하죠 그리고 얘네도 오면서 회복하고 그치 1력 스탠스틱 맛있어 보이네요 팔 데미지를 주고 랜덤 리크 카드 리크? 영코스트 카드 어플라인 버라이티 디버프 그러니까 할짝 그거죠 할기가 랜덤하게 랜덤한 할기 카드가 나오고 카드 투 유얼 핸드 아 상대가 끈적거림 상태면은 할짝이 하나 들어온대요 내 손으로 나쁘진 않아 보이고 얘가 아까 그거죠 HP 회복하고 상대 끈적거림 만들고 이거 한번 가져와 볼까 일단 스플링 하고 왜 이렇게 귀엽냐 얘네들 차라리 이걸 쓰는게 낫겠네요 데미지상으로도 타격보단 좋아 무슨 덱 맞출거에요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라서 뭘 맞춘다라 하기 좀 힘들어요 근데 체력회복은 진짜 무난하겠다 체력 진짜 무난하게 회복이 돼 약화 하나에 끈적거리만 하고 첨프 딜 4데미지 2번 4데미지 2번 데미지 리시브 다 에디셔널 데미지 from 카드 컨테이닝 태클 디스컴뱃 뭐야 태클? 태클로 데미지 한번 받았으면은 데미지 4 더 받는건가? 프레스트 어택 8데미지 주고 상대가 끈적거리면은 가장 마지막 슬라임이 한번 공격을 한대요 그런 느낌인거 같고 그러면은 끈적거림을 많이 줘야겠네 이거는 아 태클이랑 그거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구나 오케이 스플릿 얜 뭐야 엑시드 슬라임 2포이즌 아 1데미지랑 2포이즌 주네요 방어 하나 하고 오케이 가이약 슬라임 스플릿 해놓고 그렇지 이제 때려야 되는데 활짝 호우 좋아 아 디펜든지는 필요없죠 아 저게 다 빨렸어 지금 죽이고 그치 야 근데 회복은 진짜 잘된다 뭐야 메가하니 어플라이 원 앤 포 슬라임드 그러니까 야 이건 개사기인데 개사기인데 그러니까 모든 적한테 지금 모든 적한테 약화일이랑 그 끈적거림은 무한대요 그리고 소멸이야 어 스플릿 인터 브루이저 슬라임 그러니까 X번 브루이저 슬라임을 소환해서 4댐 주는데 2번 턴에 그러니까 2번 공격 때 아 2번 그 전투 동안은 그 브루이저 슬라임들이 브루이저 슬라임들이 데미지를 더 1 더 준대요 그럼 메가니크 가보자 나 활짝 활짝 단으로 가자 활짝 단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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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활짝 뭔가 기분이 별로 안좋은데 이거 뭐하는거야 지금 오케이 아 맛있어보는구만 아 리크가 이런걸 말하는거구나 아 리크가 저런걸 말하는거구나 리크가 한턴에 육식 빨리는건가 잠깐만 이게 그 내적 갈등인가 뭔가하는 그거군요 자랑해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모두 뭐해봤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지금 슬라임바운더 넥스트어택 어게인스트 디스에니미 디스 심몰 데미지 앤 5HP 그러니까 보니까 아 이턴 끝날때 끈적거리 절반이 사라지고요 공격이 이만큼 더 들어가고 이거 절반만큼 체력 회복같은데 이거 쓰고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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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고 활짝거리고 활짝거림 그치 활짝하고 나의 군단이 되어라 나의 군단이 되어라 나의 군단이 되어라 한국어가 있는 개더러를 해보시지요 넘나 사기입니다 개더러도 지금 개더러도 구독해놨어요 이거 다음에 한번 할거 같아요 랜덤 슬라인 하나 소환하는 포션이죠 나쁘지 않고 어 스플릿 리칭 리칭을 스플릿한다 그리고 얘는 이퀄라이즈 딜 데미지 힐 HP 딜 7 힐 7 뭐야 잠깐만요 이 카드가 아 나 체력 절반 이하면은 이 카드가 두번 사용된대요 조건부로 14뎀 14 HP네요 나쁘진 않고 활짝거림으로 근데 얘는 지금 뭐야 폐가 지금 거의 다 소멸이야 나 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이 룩스테이스티 이거 해서 활짝거림을 수환시키면서 지금 뭐야 극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지금 아 왜 하필 인공물인데 이거 먹고 그치 빨리겠지 이거 그치 근데 이게 데미지가 나쁘진 않아 근데 이거 구체 늘리는 방법 없나 구체 늘리는 방법 없나 릉릉릉 스트라이크 릉릉 메가리 해서 12뎀 활짝 투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Ah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얘들 때리는 건 랜덤인가 구체 처럼으로 랜덤 스플릿 랜덤 스플릿 하나 소환하고 때리고 끝지 스플릿 때리고 익스트림 활짝 필렁 간다 좋아 6 쉴드면은 일단 보자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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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때려 그냥 어 그러니까 뭔가 눈이랑 비슷한 거 있는 애들만 저거 있는 것 같아 활짝 그러니까 구슬에 눈을 달았어야지 만든 제작진 인센스가 조금 없었네요 좋아 야 근데 12회복 진짜 좋다 아 실바늘 나쁘지 않아요 어 샘플링 리크 3블록 꺾고 잠깐 리사이클 애터 스타트 오브 유턴 내 턴 시작할 때 리턴드 랜덤 이그저스 응? 뭐야 시작할 때 소멸된 영코 카드를 하나 손으로 들려온다 같거든요 리턴드 랜덤 이그저스 영코스트 카드 나쁘지 않네 영코 소멸 카드 많아요 나 지금 어쨌든간 실바늘 나쁘지 않고 강화된 적이라면 좀 피해서 엘리트를 더 잡으려면 요걸 가야되네 아 근데 회복기가 좀 많아가지고 일로 가자 그래 가자 얘는 회복기가 좀 많아 그거 말고 요거 11 데미징 리사이클 플러스 암모가 좋은건데 이거 아 이네이트 이네이트면 선착성이지 가져와 아 이거 모드예요 슬라임모드라고 아 딸기 아 갈게요 아 미라손 나쁘잖아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좋지 오케이 하고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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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활짝 모드 개쩌나 이거 개놓고 스플릿하고 또 활짝 활고 활짝 아 맛있다 오케이 메가리 활짝 갖고 하나 스플릿해주고 어 이건 티펜드가 할게요 야 나한테 점액주면은 나는 체력이 올라야되는거 아니야? 활짝 활짝 야 체력 관리 되게 쉬운데 얘 뭐야 혓바닥 래쉬 3 데미지고 뭐야 DL3 에디셔널 데미지 for all of your cards 아 그 뭐지 활짝에 3 데미지가 추가되는거 같은데 이거 쓸 때마다 응 괜찮은데 개좋은데 얘 뭐야 퀵클레인 스터디 빠른 공부 빠른 학습 add a 랜덤 스파이어 보스 카드 to your hand 파워풀 영코스트 카드 인 인스파이얼드 그니까 보스 카드들이 보스 카드가 한장 손으로 추가되는데 4 HP를 잃는다 이거 활짝 때 가자 어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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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불림 최대치력 플러스 27은 왜 나온거야 이거 뭐 때문에 나온거지 자 이거 하고 활짝 스플릿 스플릿 다음 턴에 꽝꽝꽝 하면 일어나긴 하겠네요 일단 뭐 딜 6 아니야 딜 6주면 지금 턴에 일어나지 아 강화엘레이트라서 안 돼요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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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활짝 아 맛있겠다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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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재밋는데 이거 개재밋는데 이거 D18 데미지 아 내 손에 이런게 있을때마다 데미지가 늘어나는건가 이거 이게 그런거 같은데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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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잉티 세트 왠 유엔터 레스트 사이트 비긴더 넥스트 컴밋 위드 프리페어 카드 코스트 0 뭐야 어? 잠깐만 뭔소리야 이거 어 왠 유엔터 레스트 사이트 그러니까 휴 핫도뿔 쪽으로 들어가면요 다음 컴밋 때 프리페어 카드? 아 맨 첫 카드가 0코로 써지는건가? 아 프리페어란 카드가 0코스트가 된다고요? 근데 난 그게 없잖아 그럼 쓸모없는거네? 왠에버 원 이펙트 오프라인 슬라임드 오프라인 원 뭐 슬라임드에 적용이 될 때 아 끈적거림을 하나 더 적용한다 이거네요 엘릭서 마시면은 오케이 프리페어란 카드가 들어와요 손에? 아 손에 들어오면은 뭐 괜찮지 뭐 헝그리 태클 딜 9데미지 애니 2데미지 나한테 2데미지 준다 리턴 랜덤 용코 카드를 하나 손으로 받는다 이거 한번 써볼게요 퀵스터디 이건 받자 혹시 모르니까 받아놓으면 상대 강화가 안되거든 이거 가져오고 프리즘? 오즈 스톤 스타트 오브 컨벳 스폰 마이어 슬라임 게인 뭐 포텐시 포텐시가 하나 더 생긴다는데 일단 저거는 가져오는게 나을 것 같고 필라워 페인 음 더 넥스트 투타임즈 유우드 로스비 유 내가 두턴동안 체력을 잃으면은 상대가 데미지를 얻는다는거야? 뭐야 이거 상대가 데미지를 얻는건가 이거? 잠깐 일단 카드 하나 뗄게요 야아 샅 샅 샅 스트라이크면 나쁘지 않지 일단 하나 떼고 음 카드들 한번 보자 디바이엔 디바이엔 컨커 12 데미지 스플릿 인투 랜덤 슬라임 이그저스트 이코라는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나쁘진 않고 스플릿 브루저 브루저 슬라임을 하나 소환한다 도즈 인 슬라임 16 슬라임 헤에에에에에 미친 다움 턴에 다움 턴에 개 크게 알짝일 수 있는거잖아 이거 근데 이거는 에너지 에너지 얻는 저기 어 그...저기 없으면 좀 애매하긴 하겠네요 참코라서 잠깐만 22슬라임 미쳤네 세트 스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프 자주 봬요 일단 이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이거 한번 가져와 보자 그리고 카드 섞는 거 영코 한 장 들어오면 나쁘진 않아 영코 한 장 들어오면 나쁘진 않아 카드 하나 줘봐 아 쳤던 카드가 다 영콘네 지금 나 방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근데 얘가 좀 할짝이다 저거 스킬이라서 좀 힘든다 이거 들고 오고 딜 8 올레미지 네스트 도즈 다크보이드 써봐 할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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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힘들겠는데 빨리 잡아야 돼요 이거 할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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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겠다 최대한 아프긴 아프겠다 이거 이거는 할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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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한 장 아 할짝 그래도 거의 풀 거의 풀피야 이거 어 프리페어 온유얼 넥스트 턴 게인 다음 턴에 두 장 얻고 두 카드 그러니까 이거를 얻어 가면은 아닌가 이게 내 손에 들어온다는 거지 0코로 아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어차피 화투풀 다음에 육각수니까 한번 그건 봅시다 힐 HP 업 그리고 할짝 그렇지 이거 가져가자 지금 나 할짝 대기야 할짝 대기 아 이게 내 내 대게 내 대게에 있는 할짝 그거 수만큼 데미지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이거 좀 영어라서 확실히 좋아하지는 않네 네 스텝 손님 1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뾰뾰뾰뾰 네 감사합니다 아 저거 그럼 그거네 그 뭐지 완전한 타격 그거잖아요 완벽한 타격인가 그거 일룩 스테이 스티 안 돼요 슬라임 1렉스 주고 마티료 지가 나쁘진 않아 마티료 지가가 상자 두 개 보스 상자 제외여도 지금 제가 1층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고 그 다음 큰 할짝 가져가자 마티료 지가 눈 달렸어 좋아 이따 리사이클 해 음 피엘 오브 페인 우리의 아픔을 느껴라 브리페어 할짝 76에 42 할짝 할짝 뭐야 이거 리무브 올류 애니미스 블록 딜 7 데미지 발로 네이블 아 취약 이건 왜 눈이 달려있는데 여기 할짝 할짝 그치 오우 딜 세게 들어오는데 이거 겁나 아픈데 할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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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댐 어 할짝 하고 할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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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역시 슬라임은 핥아야지 자 하고 또 할짝 하고 이거 하고 할짝 하고 이거 때리고 또 할짝 하고 스타이크 때리고 아 근데 공격이 할짝 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서 그래 공격이 할짝 밖에 없어요 하하 허화상 왜 하필 음 어 취약 일단 걸어놓고 할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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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야 재밌는데 이대 괜찮은데 음 이거 주고 살짝 때리고 아 끝났네 뭐가 이렇게 쉬워 오우즈 패스 더블 애니미 야 상대의 끈적거림 두배로 만들고요 맨 처음 시작한 뭐야 첫 넷 이거 파워 쓰고서 첫 다음 네톤 동안 그 보스 카드가 하나씩 나와요 리사이클링은 아까 봤고 영코 두개들 아 슬라임볼 플레이드 이기저스 탑 카드 탑 카드 오브 유트로파일 리필터인 둘 중 하나가 좋을 것 같아 리시 리사이클링 두번 하면 이제 맨 턴마다 할짝 두개씩 쓸 수 있고요 어 맨 턴마다 할짝 두개씩 쓸 수 있고 이거는 조금 랜덤성이 짙어 짙죠 둘 중 하나인데 첨탑 보스 카드 가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할짝 가는 게임인가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할짝 가는 게임 게임이 되어버렸어요 소멸 할짝도 나쁘지 않아 보여 리사이클링 갈게요 이거는 하고 연기 타고 얘 뭐야 블랙 하초 보고 리플레이스 하초고 개인 스타트 요부턴 첫 턴 시작할 때 하나 얻는 거죠 전투 뭐야 네 스탭소님 99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뾱뾱뾱 네 감사합니다 이거 휴식은 앱하고 영혼의 깃털 솔직히 아 아닌데 커피 드리퍼도 얘는 나쁘지 않아 얘는 하초고 뾱뾱을 리플레이스 해가지고 에너지를 하나 얻고 하는데 처음에 하나 슬라임 나오는게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매턴인가 아 개인 아 매턴이면은 괜찮은데 슬라임 하나랑 그 바꿀만한데 매턴 에너지 없고 거면 괜찮겠네요 어 나쁘지 않다 이건 슬라임 하나정도 포기할 수 있지 어차피 소환할 수 있는게 방법이 많거든요 얘는 얘는 엘리트 무난하게 잡으면서 다녀도 돼 요쪽 갑자 요 루트 갈게요 요기 리리 딥딥딥 아이씨 지금 지금 디펜스에서 뭐하자고 아 나 진짜 어 보자 스플릿 하나 해주고 하아 스플릿 하나 해주고 활짝 됐까 눈이 없어 활짝 호우 좋았어 붙었어 활짝 활짝 그치 자 파워 두개니까 매턴 두개씩 활짝 할 수 있어요 그치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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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 스파이스 7블록이랑 3가시를 얻어요 나 맞을 때마다 3씩 때리는거 아 이번 턴에만 잠깐 가시 얻는거구나 리칭 터치 게임블록이 콜 애니미 슬라임스 아 상대 그 끈적거림만큼 내가 방호도를 얻고 5데미지를 준다네요 일단 활짝 가자 활짝 대기 한장 카드를 복제합니다 복제 복제라고 하면 얘를 복제할게요 나쁘지 않지 활짝 때리고 심호흡으로 다시 한장 가져오고 아 이거 접어놓을 수 있으면 좋은데 얘를 먼저 잡아야되는건 기정사실화죠 둘다 힘이지 음 자 이거 하나 가져오고 그렇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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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센데 리사이클링하고 음 활짝 하고 활짝 또 때리고 활짝 호우 박에광선 얘는 떨어질거 그치 일단 스플릿 스플릿하자 뭐하네 활짝거림 파워로 좋아 잠깐만요 이거는 이거 쓰고 이거 쓰고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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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슬라임들 너무 쌓이기만 하는데 이거 때릴 수가 없어 지금 음 활짝에 활짝 하고 얘는 때려잡고요 그렇지 활짝 야 체력 회복 겁나 잘된 체력수 겁나 잘된데 딜 12데미지 하고 3데미지 2 URSF 상대 12데미지 주고 나 3데미지 맞고 디스게임 트와이스 데미지 버너스 야 상대 슬라임 끈적거림도 있으면은 데미지랑 힐을 힐링을 2배를 가져간대요 아니 저 눈은 이제 그 다른 모드 있어요 그 구글 구글라이즈 그거 그냥 그 모드예요 이건 앱하고 롤 미라의 손이라서 괜찮긴 하겠는데 딜 4데미지 월데미지 애니미스 리시브 원 투 월데미지 프론카드 아 태클이란거 있으면은 아 이런거 이런거 연계이구나 팀워크 딜 5데미지 트리거 유얼 올 디스 슬라임 어택 엑스타임 두개 그 슬라임들이 엑스범 공격을 한대요 나는 이게 나을거같애 지금 내 대개는 활짝 때리고 학습 아 근데 처음에 그 슬라임 하나 안나오는건 조금 아쉽다 차라리 그냥 커피드립퍼 갈걸 그랜나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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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제익스 footprint님 안녕하세요 이거 모드예요 지금 하하하하하 Youtube 다 mics 아아악 Ff 패스 ansa 그치 stretched Fjoo 그치 아이 개웃기도 있자 그러니까 액체를 촉수화 시킨 거겠죠 하고 개좋은데 이거 스플린트 브루저 슬라임 브루저 슬라임 하나 가져올게요 18댐 그리고 내가 5데미지 받는다 상대를 죽이면 10블록을 얻고 방어도 10을 얻고 베넌 태클 딜 8데미지 3데미지 내가 3데받고 상대 8데미지 주고 상대 독 4주고 브루저 소환합시다 나 활짝 대기야 지금 햇님이 살짝 활짝 했더니 아 세코 기워졌어 저런거 좋아 활짝 그냥 깡댐도 센데 아 근데 나 이거 저 코스트 위주라서 미친 활짝 아 15댐을 막을 수가 없네 스플린 활짝 활짝 하고 내려 도넛 파워 게인인 스테이크 에즈 랜덤 어택 카드 유얼 핸드 뭐야 게인 원 스트렝스 힘 1을 얻고 다 스킬밖에 없는데 일단 힘 얻는 아 활짝 스네코 류물도 저렇게 되려나 힌만 얻고 아니야 활짝 먼저 합시다 활짝 활짝 하고 회복 좋아 6회복 공포 포션이 더 나을텐데 힘 2보다는 지금 공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하고 활짝 자 요거 스플리트 하고 리사이클링 그리고 방어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활짝 때리고 그냥 이거 저쪽 할게요 활짝 일단 요거 한번 써보자 칼칼 아 좋아 0코 됐어 이거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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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러니까 구글러 아직 눈 제대로 지금 만드는 중인가봐요 리사이클링이 두개니까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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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아 그게 뭐야 매니플레이트 타임 드링어소 리펙트 스타트 오브 유턴 뭐야 아 턴 시작돼 턴 시작돼 턴 시작돼 얻을 수 있는거 한번 더 해주는거구나 활짝 활짝 아 24뎀 32뎀 그리고 12회복 활짝 활짝 계속 나오네 이거 활짝 활짝 흠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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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이거 엘리트 맞아요? 이게 엘리트 맞나요 이거? 호우 좋아 나쁘지 않아 활짝 활짝 어 활짝 활짝 공격 카드가 없잖아 공격 카드가 없잖아 야 활짝하다 끝났어 젠장할 아픈데 이러면 아플 좋아 좋아 이거 나왔어 심호흡 한번 해주고 자 이걸로 하면은 회복 더 많이 내요 오늘 방송 촉촉하게 만들어지지 장족부챔 공격 카드 3장 사용할 때마다 방어도 다웠습니다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룹스펀치 딜 6 데미지 인크리스 카드 데미지 영구적으로 1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쓰면 쓸수록 높아진다는거고 굽스프레이 상대 10 끈적거림에 5포이즈 넣었죠 나쁘진 않아요 지금 내가 4코니까 나쁘진 않아요 어 이걸로 가자 끈적거림 덱으로 갑시다 우리 그리고 얘 엘리트 잡고 저거 엘리트 잡고 유사 엘리트 나왔죠 때리고 일단 핥아놔 일단 핥아놔 아픈데 하고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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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풀피 개쩐다 야이 디솔브 용해 이져스터 카드 인유얼 핸드 손에 있는 카드를 한장 제거합니다 한장 소매시킵니다 애저 넘버 오브 랜덤 영코스트 그러니까 그 소매시킨 카드 코스트만큼 영코스트 카드를 손에 추가합니다 라고 하네요 컨버 태클 딜 12데미지 3데미지 12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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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내가 3데미지 받아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2 랜덤 카드 유얼 핸즈 포 레스트 컴밋 남은 전투 동안 손에 있는 두 카드를 랜덤하게 그 업그레이드를 한다 활짝 가자 뭘 뭘 다른 걸 합니까 여러분들 활짝 해야지 활짝 재령 가자 메가 리 오 오 리 잠깐만 아 야 활짝 이거 강화시키면 리 카드 붙는구나 야 선천 들고 오면 이거 대박이 했는데 야 선천 들고 오면 이거 미칠 것 같은데 다 카드들부터 드로우 카드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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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미쳤어 싹가능이다 이건 일단 리사이클링하고 선천 들고 오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선천이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상점 쪽으로 가야되나 선천 선천 가져오려면 아 그냥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표창 윙부츠 경로를 세번까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나쁘진 않네요 그럼 요거 잡고 여기로 갔다가 요기 딱 가서 요거 두개 하고 상점 보면서 아 좋아 마침 필요한게 나왔어 마침 필요한게 나왔다 프리페어 시몹 좀 애매한데 이거 하고 요거 한 다음에 얘 뭐야 스프링 인투 브론즈 슬라임 어택 6엔 그란치 6블럭 1턴 오 좋은데 잠깐만 이거는 취약 3턴하고 스테로이드까지 빨고 활짝 스킬 얻을 때 강화하는 유물도 진짜 좋고 어 자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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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력이 안 달아 향로까지 아 좋습니다 아 향로까지 좋아 얘는 뭐야 웨이트나 리턴 올 영코스 이그작스 카드 투 유엔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카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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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쌉가능 돌림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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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근데 저것도 소멸이에요 저것도 소멸이야 회복이 필요 없잖아 아 그래 저주 안 받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다 이건 왜 달려있는데 소멸된 영코 카드 전부 핸드로 돌리는 거예요 아 그게 필요한데 적이 없네 이건 뭐야 리빙 월 살아있는 벽 10블록을 얻고 아 이번 톤 날 공격하면은 그 끈적거림을 저거하네요 메스 피드 디엘 10 데미지 투 올 에미니스 적 적한테 10씩 데미지를 준다 내가 죽인 것마다 맥스 체력이 3씩 올라가네요 흠 겁나 애매하네 아 소환수 아닌 놈이 죽을 때마다 그 이걸로 죽여야 되는 거죠 이게 이걸로 죽여야 되는 거죠 그 포식이나 이런 것처럼 딱 예로 죽여야 되는 거죠 person 에어어 애매하네 식땜이 라면 조금 조금 애매한데 아 근데 활짝 많이 무쳐놓고 포식 이거 쓰면은 괜찮긴 하겠다 하나 가져갈게요 이거는 하나 가져light 하나 가져가보자 그래 아 부장님 부장님은 여기 계시면 안된다고요 살짝 많이 묻혀놓고 쓰면 쓸 수는 있을거에요 이게 뭐 말처럼 시키냐면은 이러면 16댐으로 되거든요 요런 애들 때리면은 어 저런식으로? 이슬라임은 분할안해 맨스피드 그럴까 그리고 하면은 지금 얘가 11에 16 아니야 한대 더 때려봐 그리고 하면은 14에 먹을 수 있어 할짝 크 이거지 이거지 할짝을 많이 묻혀놓으면 가능합니다 음 3블록 HP 회복 이거 하자 끈적거림 효과는 뭐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끈적거림 붙은 만큼 다음 때릴 때 추가 데미지 들어가구요 그거 절반만큼 제 체력이 회복되요 끈적거림 10이 붙어있으면요 다음에 제가 1댐으로 때려도 10댐 더 들어가구요 제 체력이 5가 회복이 되요 개사기에요 지금 리사이클 두번 하고 요거 한 다음에 콜옵션 이거 하고 스플링 한 다음에 포션 그냥 3장 더 가져올게요 네 여학생우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그 뭐지 지금 모드 캐릭이라서요 조금 생소한거 생소할겁니다 얘는 넣어보자 일단 어 맛있어보이네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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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걸 때리면은 지금 그러니까 원래 6댐이잖아요 이 15댐 추가되구요 21댐 딱 들어가고 저는 체력 회복하고 이렇게 돼요 다크보이드 오케이 이번 턴에 공격 안하면은 힘이 오르는건가 저건? 마리사보다 연기하기 편해 보이긴 하죠 활 활 활 활 활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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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5호 한번 해주고 뭐 없냐? 활짝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석재달력 일곱번째 턴 종료시 적전체기 피해 50줍니다 이런 구데기를 달려구요 구데기잖아 저거 몰프는 뭐야 몰프 카드 몰프 카드 몰프 카드 몰프 리플레이스 랜덤 뉴 카드 리간드리스 오브 타이비 코스트 1레스 음 랜덤 뉴 카드 제 클래스에 맞는 랜덤 카드를 하나 대체 받구요 그게 어떤 카드든 간에 코스트가 1 이하라는건가? 아 내 카드 내 손패중에 하나를 바꾸는거구나 필요없어 핥어 필요없습니다 여러분들 재련이나 하자 아 저거 활짝 활짝들 재련을 좀 해야되는데 활짝들 재련해야되 이거 아 1코 줄이는거구나 1코 아래로 가는게 아니고 자 1리시비 1리시비 해놓고 프리페어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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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 핥다가 끝나는건가요? 핥다가 끝나요 상대가 이상하게 음 필듀 이거 해놓고 맥스피드는 얘네들 핥지 않으면 조금 애매하고 지금 어 활짝 활짝 그리고 얘는 뭐야 왜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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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활짝 하시고 이거를 지금 쓰긴 좀 애매한데 좋아 이렇게 받아놓고 갑시다 이상속력이라니 그런게임 아니에요 힘올라갖고 얘네들도 슬슬 잡아야되는데 아니 이거 뭐 활짝거리는거 밖에 없잖아 아니 자 칭만 말하다 끝났어 이번톤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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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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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건 뭐야 스플레이더 토치 헤드 슬라임 9 어택 9 이치턴 내가 파워 쓸 때마다 1 데미지가 늘어난다 라고 하네요 난 심호흡 쏘아악 쏘아주고 오케이 아 맛있어 보이는걸 활짝 활짝 아 맛있습니다 넌 날거 이치턴 음 필요없어 2번톤 향무 줘 2번톤은 쌩 까도돼 이건 쌩 까도돼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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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좋은데 이거 아 가져와 개좋은데 이거 아 가져와 어 3장으로 이거는 디펜드랑 타격 하나씩 댑시다 이거 야 독자 아 미친 이걸 시간포식자가 아 나 진짜 왜 하필 여기서 시간포식자가 나와 리사이클 두개 해주고 엑시드 한번 발라주고 좋아 활짝 할 때마다 상대에 독 들어가죠 스플레이 브론즈 그리고 활짝 아 이거는 방포를 먹어야 되나 아 이거 눈 눈 이거 톡톡거리는거 뭐야 아니 이거 엑시드 이거 먹자 그니까 눈알이 뭐야 대체 일곱턴 버티면 얘네들 다 죽일 수 있긴 한데 음 활짝 활짝 넌 나 있어 보이는군 활짝 호우 이거 버그 같아 지금 음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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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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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브루저 슬라임 이거 버티는 것도 나쁘진 않아 이거 스네코 눈이 있으면 개살이겠다 진짜 활짝 활짝 스탑 활짝 활짝 네 클로ө ulk 번어양 처음 나온게 미국, 그러니까 슬라임이, 슬라임이란 그 저게 나온게 미국쪽이었을텐데 미국쪽에서는 되게 물리적인 데미지가 통하지 않는 답없는 저런 애로 나왔었거든요 일본쪽으로 이제 슬라임이 넘어가면서 진짜 레벨 1자리도 잡을 수 있는 최악의 잡캐가 된거지 미국쪽에서 처음 나왔을때는 답이 없는게 거의 진짜 상급이었어요 어 구스프레이, 파일 슬라임데드 3포이즈 리치 에너지 딜 3 데미지, 드로 카드 2부터 상대가 독걸려있으면 카드 한장 얻는다 프로머 블록케이드 스플릿 인투 랜덤 슬라임 스플릿 인투 랜덤 슬라임 3블록 플러스 2블록 스플릿 인투 랜덤 슬라임 슬라임 하나 그 분열시키고 최소 방어 3 보장도 있고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구글 이거 가져갈게요 그냥 이리로 가자 탁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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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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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얌 개상인데 이거 진짜 루스 테이스티 가져옵시다 이거 또 어둠이들이야? 아니 진짜 스플릿 스플릿 브루저 슬라임 그리고 스트라이크로 한놈 때리고 일단 근데 이렇게 좀 뭐 심을 안 묻혀놓으면 좀 애매해져 활짝 활짝 호우 활짝 아 근데 활짝 사기야 지금 보니까 그냥 활짝만 해도 애들이 알아서 죽어요 활짝 그치? 그냥 천천히 해요 천천히 어차피 석재 달력이 있어서 얘네들이 계속 살아나도 일곱째 턴에는 얘네들이 다 죽어요 이번에 향로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요쪽으로 활짝 가고 활짝 가고 음 너 참 맛있어 보이는거야 딱 쓰고 얘는 알아서 죽죠 이제? 활짝 하고 심험으로 하.. 카단장 보자 활짝 활짝 얹땀 뜨 얼 어...보자... 얘는 이걸로 잡고요 할 할 할 할 아 체력 회복 쓸 시간이 없네 아 그렇지 이거 할작거리면 플러스는 무조건 다 가져와 신성 제발! 신성! 아이 신성 진짜 필요한데? 하... 아 이거 때리는 카드도 하나 필요하긴 한데? 아 잠깐만... 다음 상점 한번 보자! 다음 상점 가려면 요쪽에서 한번 방향을 틀어서 여기로 가고 요기도 한번... 어... 몇개 더 볼 수 있어 걱정마요 볼 수 있어요 나 지금 윙보츠 있어가지고 상점 요거 한번 보면 돼요? 나 광기 가져오고 광기에 눈이 왜 달려있어? 아니 얘네들은 대체 눈을 어디다 붙여 놓은거야 대체? 아아! 좋아요! 시원호야! 딜 6 데미지 플러스 1 에디셔널 2 데미지 2 스턴 디스컨벳 에이! 눈이 붙어있어야 될 데가 없고 어? 이 오랜... 옛 오랜 광기여 이런 거에 안 붙어있어도 된다고 오우... 오십삼데! 에이! 95대 발짝... 효과가 뭐지? 벙! 아아... 턴마다 저거 데미지를 받는 거구나 이거 그냥 쓸게요 필요없다 이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될 것 같아요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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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기! 스플릿! 하고 활짝! 스플릿! 약화? 괜찮아! 약화 가도 괜찮습니다! 카드 막 쓰면 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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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빵빵 터지고 있어요! 프리페어 크러쉬! 원영 넥스타임 겐인? 슬라임 크러쉬는 또 뭐야? 아 이거 그거구나! 으깬다 그거 한.. 3꽃 한 30데만 이런 카드 들어올 것 같은데 3꽃 30데만 이런거 들어올 것 같거든요 써보자 한번 써봐 써봐 여기 갔다가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가자 그러고 여기서 어 오케이 강화 한번 해야돼 음 강화를 무엇을 할까요 뭐야 어플라인 원 이펙트 됐 어플라인 슬라인 됐 어플라인 원 모어 끈적거림을 하나 더 줍니다 아 그래 2코로 바꿔 코스트 좀 낮출게요 이거 슬라임 모드예요 승천 아씨 승천 좀 아까운데 내가 HP를 원래 잃었을 때 다음 턴이 3블록을 얻고 시작한다는데 이게 잃을 때마다예요 아니면 한번 잃었으면 그냥 3 방어예요 그게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데 일단 카드 한장 떼자 카드 한장 떼고 다음 상점 볼게요 그냥 이거는 마트로시카 슬라임 플러시 애터 스타트 컴뱅 스폰 리치 슬라임 앤 게인 슬라임 스토트 하나는 더 얻습니다 펜터그래프는 아프지 않고 뭐지 리사이클 이거 0코댄? 아... 애매하네 활짝 일단 혐당기 일단 터뜨려야지 안돼 어... 보자 슬라임 웃긴다 하고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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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음 턴에 너넨 뒤졌어 다음 턴에 너네 뒤졌어 슬라임 크러시 43 데미지 와우 후우 43 데미지 야... 지리다 그거 5데밤 받자 이거 꽝 좋아 독바르고 음... 59 데미예요 그러면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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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제트제트제트 뭐야 아 크러시 쓰면 한턴 넘기는구나 미친 미쳤네 불피 좋구요 레벨업 포텐씨는 뭐야 인크리스 더 데미지 오브 얼 오브 스폰 슬라임 아... 슬라임들 데미지가 2 증가하네요 이거 가져오자 파워 지금 미라의 손이 있어서 파워 나쁘지 않거든요 이진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럽다니 저는 게임에 게임에 중실한 거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활짝 그래서 더럽다니 너무한 거 아냐 얘 뭐야 스플릿 고스트 플레임 고스트 플레임 슬라임 도낫 어택 엔 디스 언 이펙트 바이 포텐시 어쩌쩌고 뭐하는 놈이야 얘네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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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이랑 뭐 이런 거랑 뭐 저런 걸 오케이 얘는 부... 좀 부가 효과 주는 놈이네요 어? 아아아아 애매한데 잠깐만 취향 못 꺼나? 약화나 아니고 디펜드 아 그냥 때려 아이씨 필요없어 체렴 회복 딴딴 나쁘지 않네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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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다 보면 활다 보면 터질 거야 활다 보면 뭐 저 다 풀리겠지겠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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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뭐 핥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뭐 리칭 터치 활짝 가져와 제발 신성이요 신성 좀 달라고요 신성을 주세요 아이야 아하하하 신성 주세요 아 룬 12만 채 가져올까 아 근데 시간포시자 상대로 이거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아 아 그래 메타 카드라서 저기 지금 눈깔이 다른 데 달려 있구나 아 그런 걸 수도 있겠구나 병수에 본 게 스킬 카드 한 자 스킬 카드 맨 처음에 가져올 만한 게 메가 활짝 이 정도 있으려나 퀵 스터디 심호 애매한데 스킬 맨 처음에 가져올 만한 건 없고 이거 애매하네 그럼 룬 12만 채를 딱 두었는데 딱 코인데 가져올까 그냥 첫 턴 첫 턴 한 번 에너지 두 개 하나 얻는 것도 심장 갈 거 아니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펜터그래프도 있으니까 처음에 어지간하면 될 거예요 아 나 체력 체력 따는 게 많아가지고 저것도 힘들구나 활짝 회복 수단도 그만큼 많으니까 어 보자 퀵 스터디 음 얘 활짝으로 죽이고 활짝 활짝 안 맞아 안 맞아 아 좀 센데 이번엔 아니요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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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빔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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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 가져와 하하하하하하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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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쎈데요? 여러분들? 광기 쓰고 리치 쓰지 말자 향로 한 두세 톤 정도 가져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죽었네 죽었네 죽어 그냥 미글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프지 자주해요 다 젖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회중식이 필요 없는데? 솔직히 인텐지분이 뭐지? 불가침인가? 불가침이겠지 이거? 지금 와서 그런데 이게 뭔가요? 슬레이더 스파이어 슬라임 모드에요 지금 슬레이더 인저스트 탑카드 오브 요 드로파일 디피엔트 잇츠 오브 더 스폰 슬라임 아 모르겠다 이거 애매하니까 그냥 넘길게요 슬라임도 슬라이어예요 하하하하하하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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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 괜찮아? 괜찮아 으깐다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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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광기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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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으깬다를 쓰면 스킵뉴얼 넥스트 턴 넥스트 턴을 내가 스킵을 합니다 라고 하네요 자 활짝 활짝 활짝에 아니 필요없어 활짝하고 활짝한 다음에 턴 한번 보고 활짝하고 바르고 좋아 어? 시모호 배수 하나씩 퍼요 어 빼고 들을 다시 다 가져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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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DIF 가자 가자 야 이 뻥 지리는데 진짜 이거 야 뻥 지리는데 야 미쳤는데 이거 음 소울치킨 포이즌세계 핫포베 뭐 포이즌으로 바꾸고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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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효과는 굉장했다 네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그거 같은데 근접거림을 도구로 바꾸는거 같거든요 저랑은 안맞아요 딱히 은을거 없다 은을게 없다 가자 가자 강화 그나마 강화할거라면 저는 활짝들을 좀 강화하는게 나을거 같애 활짝 하나 강화하자 왜냐 드로워 카드가 필요해요 지금 가자 시간포식장 먹으러가자 활짝 스플릿하고 리칭하고 아 회복이 안됐어 세장 더 볼게요 활짝 1 8 9 10 아아 다음턴 하나밖에 못쓰잖아 이러면 아 이건 좀 아닌건데요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지금 뭐야 불가침 불가침 지금 딱 떴어 내가 해야될 것 활짝 활짝 밖에 못한다고 다행히도 불가침이 떴었네요 자 그러면 활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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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리고 7 8 9 10 11 아 이미 약화되어있구나 12 아 향로 방금 진짜 일 잘했어 향로 방금 진짜 일 잘했어요 보자 또 60 어 활짝에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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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던지고 디펜드 걸고 약화 지금 으읍죠 약화 걸고 활짝 체력이 안나라 아 이번턴에 한번 때려야되는데 활짝 10 10 11 12 근데 때려도 절반까지 회복하지 무조건 아 좀 애매하단 말이지 그래서 괜찮아요 체력풀 됐어 레벨업 부르죠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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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활짝 타임풀 타임풀씩 잡고 원래 한턴에 12장씩 써야되요 어허 자 9 10 11 후 후 어 야 석재 돌아온다 아 뭐야 니들이 그걸 왜 잡어 이거 심장 갈걸 그랬나 이거 심장 갈걸 그랬나 이거 아니 심장 갈걸 그랬나 너무 쉬운데 슬라임 이거 아니 아무리 승천이 없다지만 이거 너무 쉬운거 아냐 아 어 런트 미니 오브 스파이어 드라이브노 콩커히 오르르르르 890 쓰레기 질문합니다 여기 온적있던가 의식이 점점 흐려티집니다 녹았어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오브오케일 99 피해를 냈습니다 와 엘린트 진짜 꼼꼼하게 잘잡았어 이거 어 진짜 꼼꼼하게 잘잡았어 흐 using 슬라임 재録기 흐 dır